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예, 예. 여러분, 다음부터 우리 텔먼 가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이 가수는 2005년도 대구 다수구에서 아주 우수상을 받은 우리 가수로서 아주 장례가 촉망되는 가수입니다.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 곡을 가지고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우영아, 우리 가수 소개합니다.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십시오. 우리 곡은 그 사람 찾으러 간다. 하나, 큐!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가수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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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 내꺼번에 저잔 저잔 마의 진실과 반짝하지 난거 같아 우리의 이른의 나의 시끄러 당신도 사야 다신 다. 내 흥불 정말 연겸 짓 나 이 가슴 인간 눈물의 꿈을 거쳐 놓인다 내 생일 마지막 정년이 사랑 찾으러 간다 사랑 찾으러 간다 사랑 찾으러 간다 날 받아본다 인지를 갖는다 언제나 진출 인지를 갖는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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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보라 진심하다 사랑 찾으러 간다 왜 이러나 진출 인지를 갖는다 당신의 짓을 하려 했잖아 영웅도 저만의 꿈을 지지 않잖아 니가 좀 아는 게 있다 눈물의 꿈에도 저희도 있다 내 생일 마지막 정년이 그 사랑 찾으러 간다 내 생일 마지막 정년이 그 사랑 찾으러 간다 그 사랑 찾으러 간다 내 생일 마지막 정년이 그 사랑 찾으러 간다 내 생일 마지막 정년이 그 사랑 찾으러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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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열정했습니다 요번에는 다시 본인의 노래입니다 요번에 새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신곡! 큰 버트로 액구성 청해 듣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야! 큰 박수 들어요! 이제부터 시작이야! 이제부터 시작이야!